안녕하세요. 저는 DJ 사운드 디자이너, 프로듀스를 하고 있는 수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심지 뮤직에서 제공하는 리액터 튜토리얼 시리즈를 맡아서 여러분께 리액터라는 신디시스트 툴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암터는 소리를 만드는 창조성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강력한 모듈러 형식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70개 이상의 공유한 신디시스트 툴, 사운드 제너미터, 공유 박스, 시퀀서 뿐만 아니라 3,000개 이상의 무료 온라인 유저 라이브러리가 제공됩니다. 기존의 악기들을 커스터마이즈 하거나 또는 자신만의 독립된 사운드를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녹음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튜토리얼이 같이 사용되는 데모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튜토리얼 비디오에서는 디테일터의 다양한 인스트루먼트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독특한 아날레이저와 간단한 사운드 에디팅이 인상적인 주너틱, 3개의 오실레이터, 2개의 필터, 무엇보다 기록이 가능한 XY 패드가 있는 그룹 마트릭스 페리오딕 필터가 탑재된 레이저베이스 독특한 UI와 실험적인 사운드를 가진 가운 기업 시퀀스에 다양한 이펙트를 접목시킬 수 있는 웨이브입니다. 여태껏 보았던 매트리스의 시퀀스 신지사이즈와는 좀 다른 돌로매트리스 8개의 구간을 점퍼하여 독특한 그라노의 신지시드를 배우는 그레인스테이트 SP 그리고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사운드 아티스트 TMXI1이 제공하는 포크더 머신, The Mouse 먼저 리액터를 인스톨하시면 네이티브인스트루먼트.com의 리액터 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5.5 버전은 출시 예정이며 곧 업데이트될 예정이고 업데이트된 후에 5.5에 대한 튜토리얼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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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